제17대 대통령의 취임 그동안 시사투나잇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 감춰뒀던 중국어 실력 박 대통령 띄우기에 프로야구 C9도 동원됐습니다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김정경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너무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KBS는 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YT는 놀고 있습니다 MBC는 땅을 치고 있습니다 큰집에서 조인트했다는 두 발언이 문제가 MBC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연 씨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한 말씀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제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미래가 망한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